난 아직 서둘러 넌 빠져있어, 자식아. 나랑 개인 질문이니까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너 잘 알아. 그래서 굳이 이런 데까지 온 거 아니야. 너 왜 안 쪄, 뻘끼만. 야, 안 청년. 죄송합니다. 굳이 이런 짓까지. 경고하는데. 아까 조합니. 불안한 불안이네. 불안이네. 아, 표정이 진짜. 대사야가 기억이 안 나. 정신 차려. 자기야. 자기 너무 냉정해. 그 인간이 나 없다고 저녁도 안 먹었을까봐. 여덟을 알려드립니다. 뭐야.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. 내 뼘들은 뭘 보니. 아, 똑같아. 아, 똑같아. 어머, 이거 안 먹어. 안 됐어. 아, 어? 이 멍청한 놈의 자식아! 그 박철환 교수 딸을 착 웃어. 어, 바람이 아니고. 너 저 자식이랑 무슨? 아, 죄송합니다. 잘 가세요. 와, 이거 오늘 막 빡본다 진짜. 어떻게 보내? 바로. 아, 이 조그라. 뭔가 이상해. 여자를 사랑하고 왔면 되는 거냐? 왜 무서워해. 아, 미안해. 아, 좋았는데. 아, 내가 무섭어. 미안하다, 미안해. 이쁘게 자리에서 bugs을 뱉어. 감사합니다.